99까지 저희가 다 하고 사장님 주소지가 경남이라 경남 넘버로 바뀌어요 지금은 이 넘버가 인천으로 되어 있어요 내려가서 허가권이 창원시에 다 이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허가권이 인천으로 나와 있죠 이 허가권이 이제 창원으로 바뀌어요 사장님 이름으로 해서 주소지 뭐 일조어? 어... 5시간 걸려 5시간 아이고, 고생하셨어 5시간이요? 5시간? 엊그제는 더 멀리서 거제에서 오셨네. 일부러 넘버를 하나 빼놨어요. 자격증명 등재를 하면 취업 보고예요. 내가 운송업을 한다는.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안양에서 택시를 2년 해서. 현재 사장님 명의의 사업자는 없으시고요? 있어요. 아 맞다. 출회를 하셨다고 했죠? 1.2톤 카고죠? 네 1.2톤. 요즘에 큰 차 하다가 많이 내려오시네요. 출회를 오래 하셨어요? 출회를 많이 안 했어요. 한 5년 했는데 스트레스 너무 많고 너무 힘들어요. 신차 가격은 얼마예요? 신차 가격이... 1.2 카고인데 그립이 있어요? 제일 좋은 옷이잖아요. 저희가 내려가서 접수하고 인허가 신청을 하고 기다렸다가 허가 떨어지면 넘버 달린 차. 제가 드린 차 넘버 통채로 사장님 명의로 이전을 해요. 이전을 하면 차는 산 게 아니에요. 달린 차는. 다시 차는 매도용 인감 있죠? 그거 제가 인적 사항을 알려드리고 한 통을 받을 거예요. 그거 받아서 차는 빼내 나가고 그때 이제 사장님 차가 다 준비가 되면 그거를 허가권에다가 입히는 작업을 해요. 맨 마지막에. 그거까지 저희가 다 하고 사장님 주소지가 경남이라 경남 넘버로 바뀌어요. 지금은 이 넘버가 인천으로 되어 있어요. 인천 넘버예요. 내려가서 허가권이 창원시에 다 이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허가권이 인천으로 나와 있죠. 이 허가권이 이제 창원으로 바뀌어요. 사장님 이름으로 해서. 뭐 요즘에 이게 개인용 1톤에서도 뭐 업이 된다고 그러세요? 바뀌면은. 그거는 온수사 넘버들만. 임대가 우리 증톤 증톤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넘버들을 변경하는 게 4.5돈까지는 우리가 개별 화물이라고 넘버를 사서 다는 금액이 예를 들어 3,000이라 했다면 5톤은 일반 화물로 갖고 나면 1,000, 1,500만 원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축 달고도 증톤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개별은 바뀐 게 뭐 1.5돈부터 16톤이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는 운수사 또는 0.5라보부터 10톤까지예요. 개인은 관계가 없고. 여기 접수, 접수 이게 공문이에요. 응. 여기 나오면 이제 정상적으로 내 이름으로 접수가 됐구나. 허가 떨어지는 날짜하고 부수하고 다 나와있어요. 이건 공부 조작을 못해요, 이거는. 전화번호 다 나와있잖아요. 끝나고 돼야 될 게 여기는 이전 과정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전은 저희가 다 해드릴 거니까 네 문자 보낸 거 있어요. 매도용 인감 있잖아요. 빠져나갈 인적사항 보내놨으니까 내일이든 모레든 시간 되시면 자동차 매도용 인감 발언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적으라 그래요. 이거 사진 보여주면 공무원 보내주면 컴퓨터로 찍어줄 거예요. 중간에 진행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용달 시장은 용품 어떻게 싸게 파는 게 있습니까? 여긴 없고 시흥 쪽에 있는데 후지고 사들고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처에 사시는 게 안 나요. 혹시 근처에 있는가 싶어서 좀 거리가 좀 있어요. 이거는 접수증 드리면 금요일날 나오신다니까 목요일날 뭐 접수하고 뭐 하면 오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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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